도심의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외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기 남부경찰서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밤 8시쯤 안산의 한 빌라에서 대마 결정체인 해시시를 만든 러시아인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. 경찰은 현장에서 대마 농축액 70g과 해시시 23g, 메페드론 6.5g을 압수했습니다. 경기 남부경찰청은 피의자 3명 중에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연계된 마약 유통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.